안녕하세요. 중앙대학교 4학년 박철호입니다. 포지션 센터이고, 제가 장점은 슈팅이랑 스크린 같은 걸 이용해서 움직임이 있는데요. 프로에서 가면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승현이랑 준희한테는 힘이나 높이에선 안 될 것 같은데, 슈팅이나 움직임 면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프로에 가면 부족한 걸 더 인심 많이 해서 안 밀리는 그런 선수로 되겠습니다.